손흥민은 2023에서 2024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시즌 그는 리그 35경기에 출전하여 17골 10도움을 기록했고 이로써 리그에서 6번째로 통산 3번째 리그 10대 10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손흥민은 토트넘의 역사적인 구단으로 알려진 1882년 창단 이후 142년 동안 소속된 선수 중 14번째로 400경기 클럽에 가입했다. 이 부문에서는 스티브 페리맨의 854경기가 최고 기록으로 개리 마버트의 611경기, 펫 제닝스와 시릴 놀스의 각각 590경기, 575경기가 뒤를 이었다. 그는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손흥민은 추가 1년 동안 토트넘과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토트넘은 보스만 룰에 따른 이정료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는 손흥민은 이번 계약 연장으로 토트넘에서의 장기 계획을 다지게 되었다. 그는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팀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그의 리더십과 경기력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